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다 기대를 잡고 낮춘다니깐 봐봐! 빨리 하나씩부터 와! 그러면 여행을 왜 하냐? 쇼핑몰은 역시 말레이시아가 최고다 뭐가 걸리냐고? 저는 친구하자고 하는 줄 알고 너무 귀여워서 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도 버린 나라다 안심할 수 없네 봐봐 기름만 안 묻는다면? 벌레가 많을만한 온도나 그런 데는 아니시죠 건조하니까 오늘은 네팔에서의 첫째 날 아침이고요 날씨는 선선하면서도 따뜻한데 저희도 내 처음으로 These 날씨가 없었어 저희도 먹었어 저희도 미스터요 저희도 크고 조홍은 스타벅스 Chris 출근했어요 옷을 팔고 수영 너무 deci야돼 귀엽다 거기에ätt nhi엉 남자bies 여자친구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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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 하나요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한가지 단점은 흙이 많아 공기가 완전 모래바람이라고 보면 돼 저희는 네팔에 왔습니다 네팔에 왔는데 첫날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예쁘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다 공항에 내려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일처리도 엄청 빨라요 너무 답답해 보여 내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 그렇게 너무 잘 도와줬고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미소를 띄고 다니는 느낌? 일단 친절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첫 인상부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네팔 하면 되게 위험하고 안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험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시설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름의 그 예쁘고 신기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를 좀 돌아다녀 봤었는데 그 동남아보다도 더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게 있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흙이 많은 거예요 귀여워 지금 화면을 되게 예뻐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바닥은 완전 흙바닥입니다 하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재밌다 까마귀 아니야 까마귀 여기 지나다니면서 원숭이도 볼 수 있대요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원숭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팔은 사람들이 다 인도분처럼 생겼어요 되게 유사하게 생겼고 인종이 거의 같은 걸로 같은데 근데 인도보다 착한 친절하대 인도보다 착하고 친절하다 인도 순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도 느낌은 좋지만 인도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싫다는 분들은 네팔에 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저는 네팔 비행기 탈 때 네팔 오는 비행기는 다 위험한 줄 알았거든요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울고 막 그랬는데 타기 전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타냐고 막 그랬는데 진짜 내가 탔던 비행기 중에 진짜 가장 좋았어요 그 항공차 이름이 바틱이라고 했는데 처음 타보는 데였는데 거기가 아마 태국 저가항공? 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신부적이야 지금 나한테 어때 지금? 어떻게 그러냐?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와 창문은 열을 때 돌려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냥 돌리면 창문이 열려요 다시 돌리면 올릴 때는 조금 더 힘들어요 내릴 때는 편한데 그리고 요즘에 공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 바닥에 구멍도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도로를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 보이시나요 여러분? 전 가장 작은 척 예쁜다? 네 생각보다 큰데? 난 생각보단 작은 너무 작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자꾸 낮춘다니깐 그냥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있네 넓은데? 넓고 넓 것도 있고 그래? 좋은데요? 껏듯이 꽂는 것 같은데? 얘도 빠진다 나 엄마 열쇠구리 쳐다보는데 봐봐! 빨리 하나씩 있어봐 오빠가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나 콧물이 흘러 이러더니 코피가 난 거예요 갑자기 왜 코피가 났을까요? 쓰다보니까 누적 피로 코 안에가 건조해져서 제 생각엔 건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이번에 내 팔 먹게 되면서 많이 받고 그래서 누적된 피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맞아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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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좋은데 제 생각도 안 좋은데 너무 좋은데 트레이로 이런 게 굳이 지금 그녀는 바다에 바라보는 저것이 그녀는 바다에 바라보는 우려도 안 좋은데 나이 지혜가 이티나 네이 지혜가 안아, 이제 천천히 하자 에어센되어 이거 진짜 안아, 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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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말라야 에어라인이 티켓 변경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매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네. 그리고 오늘 히말라야 에어라인에 간 다음에 지금 가는 곳이 완전 시내래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약간 외곽 쪽이고 그래서 시내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네팔이 주소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길을 찾아가기가 되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탈 때도 그런 길을 찾는 과정에도 되게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택시를 하루 종일 타는 택시로 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가 저희의 여행에 오늘 전담 기사처럼 이렇게 좀 동행을 하게 된 예정이고 여러 곳을 좀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총 비용이 한 2만 3천원 정도로 타결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 기사 대행 2만 3천원. 매번 잡아서 이렇게 가는 비용이나 이렇게 하루 통으로 빌리는 거나 비슷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잘 한 것 같고 되게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사님은 영어가 조금 많이 되시는 기사님이어서 항공사 택시 변경 때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팔이 다른 동남아 지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네팔이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네팔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2080년입니다. 저희가 네팔을 어쩌다가 왔는데 어쩌다가 시간 여행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2080년이 우리가 몇 살이요? 오빠는 90점이고 수영이는 80점이고 근데 나는 80살이 대부분 좋다. 어쨌든 이 나라는 2080년이라는 이 네팔 고유의 연도를 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도 다른다고 들었어요. 월도 다르고 연도도 다릅니다. 근데 공항 같은 데는 그렇게 다르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해외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숫자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네팔 여행 유튜버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네팔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행 자체가 좀 다른 여행 유튜버 같지는 않아? 맞아. 쇼핑몰을 자주 가고요. 현지 식당 잘 안 갑니다. 어제도 피자 먹었고요. 관광지 잘 안 갑니다. 사람 붐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여행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여행 저런 여행도 있는 겁니다. 그쵸? 대학도 나에게 입고 가서 저에게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행은 나의 여행을 미친 저의 여행은 어떤 여행으로 난 2080년 사랑이다. 머리끈약은 살까? 어 이게 뭐지? 어딜 가나 쇼핑몰이 더 비쌉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겠지? 쇼핑몰이 물가가 저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쇼핑몰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쇼핑몰은 역시 말레이시아가 최고다. 맞아. 생소한 그런... 맛있을까? 카레 냄새가 나. 여기 음식이 있어 앞에. 우와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 마트. 가자. 내가 물질 primitive. 정신훈이 있다, 봐봐. 귀엽다. 뭔가 이거 소름 돋아? 근데 이렇게 그니깐. 바람직네? 생소한 거 같긴 한데? 백 Info 어? 빼치려고 한다 안 돼, 그렇지 맛 걍 혼자 멀미가서 웃는 거 봐 왜 이렇게 먹을게 많아 여기?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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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어 도망갔어 어 불쌍해 어 찌질이 어 친구랑 나눠 먹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먹었을텐데 어 어떡해 언제 빛됐어? 예 벌써 붙었네 잡아먹히겠다 얘 에스니가니까요 아아 아 아 야 아니에요? 아 아까 그치 하하하하 찾아서 하라고 말아봐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 사람 왜 까마귀를 모은거야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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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는 괜찮아? 생긴거 가지고 차별하지 나왔다 안녕 왔어 나왔어 오 주님 가 어머 주야 이동 지방 잘한다 공룡은 날 무서워하지, 내가 최상위 포식자다! 뭐야? 왜? 어머어머어머어머 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먹을 거 있냐고? 먹을 거 없죠, 어머 어머 귀여워요 이렇게 작아? 손 찍었어, 이거? 제가 보니까 항상 동물들이 동동님에게 오는 것 같은데 다람쥐한테 인기있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이렇게 내 손으로 다가오기 쉽지 않은데 모든 동물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동물이세요? 먹먹 여기는 더 가든 오브 드림스입니다 꿈의 정원? 맞아요 이런 느낌인가요? 자연이 있고, 까마귀가 굉장히 많고, 다람쥐도 굉장히 많고 햇빛도 좋고, 우울챙이도 있고 자연친화적인 가든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투어 가이드에게 영업을 당할 뻔했는데, 내가 혼자 있었다면 당했겠지만, 함께 있어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하자고 하는 줄 알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제 쇼핑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는 저희가 하루 동안 빌렸어요 이렇게 빌려서 2,300 루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공 하나를 더 붙이면 우리나라 돈이랑 비슷해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000원 23,000원에 하루 종일 전화하면 계속 와주는 거예요 이게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꿀팁이죠? 그리고 택시비는 3,000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래요 3,000원 좀 아래, 3,000원 좀 위 비울 때는 4,000원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거리에서 바나나 한 번 사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피자 먹었던 데서 우리 피자 먹을까? 피자랑 파스타 먹을까? 피자랑 파스타 먹을까? 안녕! 피자! 맛있다! 저희는 여기 쇼핑몰에서 가장 맛집이랑 피자집에 왔고요 어제 먹었는데 맛있어서 왔습니다 다이어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산 건데, 커버가 16,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숙지도 그것도 16,000원 정도 하고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어제는 우리가 식었을 때 먹었잖아요 그래도 맛있었어 그래도 맛있었는데 이게 치즈맛이 이렇게 빠지지 좋은 치즈 쓴다고 했다 그치? 응 치즈가 완전 녹아서 확 빠지네 내가 피자를 원래 한 조각 이상 못 먹거든요 어제 한 세 조각을 먹은 것 같아, 그치? 오늘은 몇 조각 먹었나 보다 젤리를 담아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땡틴 감사합니다 지하 가서 식당 한 번 가보자 왜? 마트 같은 데 수정에 먹을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KFC에 왔는데, KFC에서 핫 앤 스파이스 치킨을 포장해가지고 이건 아까 산 젤리인데 너무 귀엽죠? 진짜 좋아요 KFC가 여기에 들어 온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진짜 짧은 시간이죠 네팔은 지리적으로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기 좀 힘들어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도 버린 나라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 배틀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거 떠나서 너무 좋은데 맥도날드랑 스타벅스, 스타벅스 없다 지금은 KFC에 주문을 하러 왔습니다 다섯 개밖에 없거든? 저것만 먹어도 되겠어? 어우 충분하지 오빠 난 한 종합밖에 못 먹어 음.. Can I get hot and crispy chicken? By pepsi? Yeah Is it spicy? Spicy? No, ok Take away Take away Can I get a pepsi and butter of pepsi? No butter of pepsi For two? No butter 그러면 아이스 없이 어디 갈래? 오케이, 아.. 2% 케이크, 아이스에만 넣어 주세요 네 아이스에만 넣어 주세요 소스? 소스! 저건가? 뭐하니? 주소스에 있는 것 같아요? 소스에 있는 거요?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KFC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KFC가 귀한 매장인 것 같아요 베트남의 스타벅스 같은 하일랜드 커피처럼 네팔에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있어요. 히말라야 자바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히말라야 자바 카페를 설립하실 분이 원래는 스타벅스를 네팔에 들여오고 싶었는데 스타벅스가 노웨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스타벅스가 이기겠다 이러면서 만들었대요. 히말라야 자바라는 카페를 여기도 있는데 먹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전치도 예쁘게 해놓고 그리고 맛이 있어 보였어요. 일단 기회가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네팔에 왔으니까 히말라야에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반대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히말라야를 보는 시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10월부터였나? 10월부터 2월까지였나? 10월부터 2월 정도까지. 겨울 시즌에. 근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비가 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즌은 아니었다. 우린 참 별난 여행자는 원래 네팔 하면 히말라야를 보러 오잖아요. 근데 난 네팔에 오면 히말라야는 절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내가 비행기를 타면은 출항은 할 일이 진짜 거의 없지만 코카라 가는 비행기는 진짜 위험하다고 들어서 코카라 한 번 보느니 호말라야 한 번 보느니 안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코카라 가는 분들 진짜 존경하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다. 전 유튜브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젤리를 사면서 사탕 2개를 샀어요. 저 오늘 계속 운전을 해준 도로시의 딸과 아들에게 주려고 사탕을 샀는데 뭔가 돈을 내고 하루 종일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거지만 뭔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전화하면 와야 되고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되죠. 부유한 사람이 적응이 안 되죠. 맞아. 자꾸 뭘 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하니까. 커피 사주고 사탕 사주고 우리는 그 비용을 냈어. 그러니까. 팁 줘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비용을 냈지만 계속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고 미안하고 벌써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와봤다. 히말라야 항공사에서 티켓 변경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티켓 변경하는 건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된 것도 아니고 못 탄 것도 아닌데 도로시가 히말라야 항공사에 가서 저희 티켓 변경하는 걸 도와주셨는데 거기 티켓 변경할 때는 놓친 비행기가 아니어서 추가요금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추가요금이 2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변경을 하려고 한 게 여행 기간이 짧아져서 근데 여행 기간이 짧아진 게 히말라야 항공에서 비행기를 캔슬해서 우리가 3일이나 있다가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시가 같이 가줘서 빵! 완전 돈 아예 안 내고 티켓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로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발을 맞춰서 눈에 눈에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새로운 티 샀어요. 디즈니티인데 저는 모르는 만화 보이나? 이 뒤에 다람쥐가 있거든요. 오늘 다람쥐를 봤는데 다람쥐 티셔츠를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옆에도 다람쥐가 있는 거 같아서 근데 오빠가 동물의 약간 왕 같은 느낌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사랑을 잘 안 따르는 강아지인 거 같았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오빠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놀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다람쥐가 갑자기 뒤돌아 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치? 뒤돌았다가 딱 돌았는데 다람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왜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와. 그러더니 손님이 이뤘는데 막 왔어.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갔거든요. 너무 신기했어. 근데 우리 몹찌는 오빠가 엄청 짖었어. 몹찌 나쁜 애야. 우리 강아지는 오빠가 처음에 보고 엄청 많이 짖었어. 걔만 그래? 몹찌만 그래? 그렇게까지 짖진 않거든. 질투 안 봐. 동물성에 감방이 날 뺏긴 거라는 걸 알았나? 그치? 몹찌야 미안해. 몹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니키만 마음에 안 들어. 몹찌 착하다. 몹찌 착해. 몹찌 싸가지 없어. 그건 맞아. 아니 그래도 몹찌는 귀여운 거야 그래서. 착해. 몹찌는 누가 안 물어. 몹찌 못생겼어. 몹찌가 너무 맛있어. 몹찌가 너무 맛있어. 몹찌omo. 몹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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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찌 predisp. 몹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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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콜라. 여기 다 새고 있군. 뚜껑이 안 닫히네. 안 닫혀. 안심할 수 없네. 봐봐.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좋다.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두고두고 쓸까봐요. 기름만 안 묻는다면? 이거 봐. 그럼. 콜라 어쨌든 마음에 든다. 든다.